오 야 그거 그거 넣어놔 어 뭐 야 컵라면이 지금 한 그릇에서 컵라면 두 개가 됐어 알았어 명환이 형이 빼고 노란 나름 둘이 먹자 야 야 이 XXX들아 니네가 그렇게 뒷담할까 할 수가 있어? 아닙니다 형님 형님 라면 드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명환이 형님 이거 돌오라 그죠? 어 그죠? 너 그렇게 하면 재포한테 전화한다 내일 첫 뱅기로 내려오라고 우와 세상에서 젊은 없다 재포 오면 집에 있는 집 빨래 다 갖고 오고 공항으로 마중 나오라고 해갖고 펜션에서 내가 낚시 갈 테니까 명환이 너 빨래하고 있어 우와 무섭다 무서워 hah Mayoo 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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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다